이 체육관에서 찍는 게 오랜만이잖아요. 우리가 이 체육관에서 찍는 게 오랜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이에요. 이게 올해 또 뉴페이스들 데리고 우리 체육관에서 하는 거 같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한다고요? 근데? 오늘 뭐 할 거냐면 만화에서 보면 기술명을 외치면서 옛날에 우리 통키나 쇳돌이 같은 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기술명을 외치면서 해야 점수가 되는. 그러면 막 불꽃 헤어핀! 불꽃 스매싱! 불꽃 드라이브 딱 하면 딱! 그럼 아닌지 아닌지 이런 걸 나가? 야 우리는 요넥스잖아. 요넥스 뭐 어떻게? 박스웨어 88D 하면 이렇게. 알지? 어떤 느낌이야? 나 캠형을 해. 스윗이 날아가면 그때 2점을 따는 거야. 나노 플레이어 드롬! 이거 신발 보나? ZD 하면 조금 응원하게 뛰어가지고. 오늘은 뭐 이렇게 정식 경기가 아니라 조금 예전에 우리 했었잖아요. 피버 타임도 했었고. 예전에 만화를 생각나게 하는 만화책 본 거 있어 이렇게. 재밌게 보는 거 같아. 저 어릴 땐 웨이플스토리 이런 거. 그 버섯! 버섯 생긴 막 그거 말하는 거지. 나 태림이가 만화 봤다는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란 게 태림이는 그런 거 안 볼 줄 알았거든. 웨이플스토리지. 뭐 딴 거 보냐? 휴식 막 이런 거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알았죠? 만화처럼 랠리더 중에 외쳐가지고 그걸 이긴 사람이 이제 또 2점을 포인트하는 그런 경기를 할 겁니다. 태림아 할 수 있을 거 같아? 네. 재밌을 거 같지? 네. 재밌는 거야 온 더 플레이. 구단 같지 마. 한번 보여드리자. 맞아 우리 상민이 그리고 진짜 온 더 플레이 마지막 촬영이 될 수도 있어요. 이상윤 선수가 이제 일주일 뒤에 군사훈련 들어가기 때문에. 군사훈련소로. 영상 좀 짤막하게 머리 자르는 모습. 아 삭발하는 사진. 삭발하는 그 영상을 살짝 해서 보낼 건데 뭐 어때요? 뭐 이렇게 1주일 밖에 안 남았는데. 저 항상 기분이 좋은 편인데 최근 들어서 이유도 없이 자꾸 기분이 막 처지더라고요. 저 곰곰이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입대하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해하잖아. 이거 상무 감독님 보시면 어떡하려고. 어 저는. 그 원더플레이가 아까 감독님도 말했지만 인사 없이 보내기로는 1등이란 말이야. 항상 어디 갔지? 인사 없는 이별. 김태관 선수, 김동욱 선수 막 인사도 못하고. 댓글에 막 김동욱 어딨냐고. 어. 그래도 저는 인사는 하고 가네요 그래도. 어 인사해 알지? 혹시 그러니까 너도 짤막하게 인사 한 번 날리려. 맞아 여기다가 한 번. 아 빨리 상무 잘 갔다 온다고. 그냥 우리 아프리드한테. 상무 2행시 할까? 상. 상미나. 아 상미나. 무. 무사히 잘 다녀오자. 잘했다 잘했다. 오. 우리 경기는 김재현의 또 빈자리가 커. 우리 또 국갈표 선수들이 많잖아요. 뭐 징용, 전혁진. 김재현 선수가 다 국갈표 팀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섯 명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딱 경기를 할 텐데 그래도 세 경기를 해야 되잖아. 내가 볼 땐 복식 두 경기. 단식 한 경기 해야 되는데. 아 3대2로 할까요? 3대2로 해서? 3대1에서 세 경기 하는 걸로. 세상이 뽑는 게 중요해요. 어 그렇지. 그 세 명인 사람은 뭐 알아서 조를 짜고 두 명인 사람은 이제 두 경기를 어쩔 수 없이 뛰어야 되겠지. 근데 또 두 명인 사람은 단식을 또 한 경기 뛰어야 되니까 두 명인 사람은 무조건 세 경기를 뛰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제 팀을 결정할 건데 일단은 팀원, 팀의 주장을 이제 할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일단 복식 선수를 일단 두 명이서 용대. 상민이 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뽑는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둘이 이렇게 되면 우리 이렇게 셋이 되면 진짜 이거는 난리야 난리야. 우리가 어떻게 이겨. 상민이 이제 상무도 이제 가고 하니까 주장 한 번 하고 경기로 이제 팀원들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해. 내가 봤을 때 에이스는 지금 에이스는 김태림 선수야. 두 개가 다. 둘 다 할 수 있고 제일 창창하고 근데 멘트를 안 할 수도 있고. 아 맞네. 그것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에이스인데 말을 안 해. 그럼 점수가 안 올라가. 이거는 시합이 아니거든. 맞네. 아니 태림 잘 할 거야. 부코 스매시 이러면서 딱 조용히. 살짝 들리게. 채음속 스매싱 뭐 이러면서. 근데 뭘 무슨 게임으로 할 거냐. 이사명 선수야. 자르고 1점 내기해서. 1점 내기 내면 한 명 뽑고. 어 그러면 두 번 연속 지면은 다 뺏기는 거네. 오 괜찮다 그것도. 역시 승부요. 역시 올라왔어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뽑아가서. 새 경기를 하는 걸로. 내기 하자 그래도 우리가 또 내기가 있어야. 예 집중이 된다고.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맨날 했다고. 셔틀 뽀개가지고. 맞기? 여기 여기다 세워가지고. 아. 어 맞기 어때? 그거 좋습니다. 좋아? 너네도 우리를 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한. 좋습니다. 알겠지? 다섯 발? 다섯 발? 세 발 세 발. 세 발 씩. 어 세 발. 아 후배들이 불타고르는 게임을. 저는 막기 쉬워서 열심히 해야죠. 그런 내기로 해서 오늘. 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과연 김태림 선수. 개인적으로 어디 팀에 가고 싶습니까? 이용대 선수 팀입니까? 이상민 선수 팀입니까? 저는. 저는. 장민이 형 팀입니다. 왜요? 아무래도 전 시합 때. 어. 확실히 제가 재봐서. 어. 파트너 팀이 잘 맞을 수도. 어. 어. 그리고 파트너 때문에. 레전드인 이용대 선수를 버리겠다. 우리 이경근 선수. 뭐요? 어디 팀에 가고 싶습니까? 저는 당연히. 당연히? 상민이 형 팀이죠. 당연히 상민이 팀입니다. 어. 어. 리용다. 왜? 이 두 명들. 다 상민이 형 가고 싶대. 이래서 내 길을 세게 해야 된다니까. 이것도. 그냥 편한 상대 가려고. 이것도 편하게 뛰려고. 내가 이기면 니네 먼저 봅니다. 승격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 부담감 때문에. 어. 용대 팀에 가는 것 보단. 상민이 형 팀에 가서. 마음 편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저도 혼나지도 않고. 알죠. 치여 혼나야죠. 용대 팀 하면 용대가 알아서. 다 그냥 먹여지고 재워지고 다 했는데. 승리를 가져오는데. 그래서 어차피 안 뽑아지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절로 간 거야. 어. 태림이가 지금 뭔가 에이스인데. 반복식이 가능해가지고. 지금 어. 1순위로 뽑힐 예정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응. 자 이용대 선수 팀과 이상민 선수의 팀 고르기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점이고요. 1점 하고 바로 뽑습니다 이거. 그리고 또 바로 또 1점 하고 바로 뽑고. 자 우리 그럼 첫 번째는 헤어핀으로 하시죠. 헤어핀. 여러분 첫 번째는 헤어핀. 그냥 선수답게 이렇게 딱 진짜 경교하게. 이건 양심적으로 하자. 자 서비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가 서비스. 아 네가 서비스. 돌려버릴 거야. 리시브입니다 리시브. 나 저번에 그렇지. 나 이번엔 헤어핀이ître. 저희가 지금 이 형대 선수 두뇌 strengthened. 살짝 시작하는데 택배가 아니었어요. 기다리자. 바로 돌려버릴 거야. 그래야지. 옹글거려. 라푸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헤어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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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스핀 이상하게 돌아 uma. 헤어핀. 피 1 palate 없을까. 이거 폴 bullet 아니야? 헤어핀 회어핀을 안 해. 헤어핀을 안 해요 이거. 헤어 핀 rout.. 하기 frustrated. 배웠잖아. 컨 lovedEs Guide 한 정상탈. 50만 동안 2점 게임에서 터마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상민 선수는 아래에서 그냥 이렇게 붕붕 뛰어요. 알았어, 네가 해. 너 먼저 해. 이상민이 1번 픽은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경근이지 않을까. 혹시 말해야 돼, 태림이 볼 수 있을까요? 저 이경근 벗겠습니다. 오케이. 왜냐, 이것도 이기면 되기 때문에. 우와, 좋아. 야, 그런 건 이거 나랑 용대랑은 노장이 없어. 자, 두 번째 경기는 짤짤이. 앞에, 뒤에를 자르고 반 코트 1점입니다. 김태림, 너까지 데려와 주겠어. 김태림은 내 거야! 민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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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림! 넌 내 거야! 넌 죽겠다! 그러면 한 판 다 할 수가 없네. 그쵸? 자연스럽게 나랑 김유현 선수랑 편하고 우리는 선택사항이 없어. 맞네, 맞네. 저희 둘째 한 명이 또 다시 한 번. 아, 세 명으로 하려는데. 맞네. 야, 너네 내가 단식 뛴다. 그럼 내가 나가면 돼. 내가 안 뛸 수도 있어. 그러면 상민이 형이 나가면 될 것 같고. 형들 누가 뜯건데? 누가 뜯래? 어떻게 해야 돼? 괜찮아, 우리가 이길 것 같아. 우리 말을 못 해. 일렴 형. 못 이기게, 선생님이야? 말을 못 하니까. 아, 맞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고민인데? 다리야 돼, 진짜. 테림아. 가위바위보 해. 어차피 둘이 나갈까? 맞나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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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경근, 이상민 대 이용대 김용현 선수의 복식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걸 파트너가 먼저 말해도 돼? 아, 상관없어요. 그렇죠. 너 그거 종 쳐야 돼. 우리가 다섯 개 하면은. 네, 들었어요. 야, 막상 하려니까 나 못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오글거려. 해보자! 그래, 그래, 그래. 이것도 열심히 해야지. 오늘의 생리는 나의 것. 가보자. 아비, 감히 나를 선택하네? 복수해주고 왔어. 가라. 서브! 로프인. 대부. 어서오! 아, 멘트하느라 공이 생각 없. 어서 어서 어서. 푸쉬를 보여주게 했어. 승리를 부르는 서비스. 못하겠어. 못하겠어. 들으니까 더 못하겠어. 왜 진지하게 해, 진지하게 해. 너 뭐라고 했어? 승리를 부르는 서비스. 어, 승리를 부르는... 형! 이용대 수비. 오케이! 이용대 수비. 오케이! 멘트했지? 어, 멘트했어. 한 번 말했는데. 승리를 향한 나의 열정. 스핀 서비스. 푸쉰 아니고? 뭐 누르? 넌! 멘트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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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웃! 이러면, 어떻게 해, 혜요? 그건 진짜 아웃이야. 아...! 보여주마. 나의 필살기. 드라이브 서비스. 어우! 드라이브 서비스. 어우! ICHOX узна SECTION hizo 혁피 이영뎅 수비 붙이고 스매싱이 드라이브를 주고 앞을 봐 드랄브를 사용하고 야 치면 안 돼 야 뛰어 안 돼 형 스매싱 드랄브를 사용하고 야 치면 안 돼 야 뛰어 안 돼 형 스매싱 안 돼 형 스매시 안 돼 형 스매시 야 4점 아니야 이 정도면? 난 4개 멘트 했잖아 야 뭐야 왜 4점 올라가는데 5개 멘트 했잖아 5개 멘트해서 이기면 2점 올라가는 거야 안세형 스매시 안세형 라켓 이코주 네트 네트 노룩 스트레시 그렇지 노룩 스트레시 노룩 그렇지 그렇지 야 5개 한 거 아니야? 5개 했어 5개 했어 우리 6점이야 6점이야 그럼 이쿠쇼 야 그게 무슨 뜻이야 일본말은 하지마 가자 가자 그거 슬램덩크 슬램덩크 자 자 총알 쏟아 불꽃 스트레시 오우 트싱 토오 오우 트싱 토오 아 5번 못 말했지 아 깜깜깜 말 좀 해요 5개 말하겠지 아이씨 5개 안 했대요 자기는 어 했어? 했어 쏘리 야 너랑 나랑 합치니까 아 맞네 맞네 오케이 승리는 야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마디씩 하면 벌써 두 개야 처음에 한 야 랠리 시작할 때 처음에 늦는 사람 없고 받는 사람만 있어 그 시간은 있어야지 오우 셰트 집선 스페싱 사과트 렌트 바로 치고 그렇지 집선 스페싱 사과트 렌트 바로 치고 그렇지 바로 치고 그렇지 아 지금 집중이 안 돼 진짜 집중이 안 돼 진짜 집중이 안 돼 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우리 잡자 가보자 리루윽 아 핫 핫 다 이용대 스페싱 이용대 스페싱 이용대 스페싱 아 오 좋았다 어 이용대 스매시 아웃! 아웃! 너 말 안 했어? 했어 했어 나 말 안 말했는데 공 받느라고 아이씨 이검 따면 돼요 오케이 드라이브 온다 드라이브 온다 아 들어오 드라이브 온다 잡으려고 해 잡으려고 해 잡으려고 해 잡으려고 해 잡으려고 해 잡으려고 해 잡으려고 한 투 잡으려고 해 잡으려고 해 잡으려고 해 잡으려고 해 잡으려고 한 투 야 이번엔 5점 맞아 이번엔 2점 맞아 윤택스 제품명 말하니까 쉽다 아주 집중 가라 에이에이스 오공 오공 아 왜? 왜 에이스 오공 가잖아 아 육오 제트 해야겠다 육오 근데 이거 진짜 뭐 육오 제트 해야겠다 잘 가라 윤택스 에이에스 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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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을 많이 해야 해 그러니까 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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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 까비 까비 아 멘트 시작하네 야 9점 9점 야 우리 2점 2점 5개를 빨리 말하고 랠리에만 집단해 또루 푹시 드롭 드롭 허칸 리턴 드롭 대핀 푹치고 풀꽃 드롭 언더 플래시 트롤 노 플래시 갓핸드 아 아 플래시 갓핸드 아 아 야 이거 놓고지 아 2한테까지 했다 나도 모르겠어 쪼어졌다 오케이 아기 좀 떠야돼 셔틀콕은 윤택스지 예수 아 아 아 아 아 진짜 나갔어요 아 아 딱 좋았는데 승부는 지금부터 아 아 식한밖 승부 더 맏혁현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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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은 두 이어서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바로 갑니다, 이어서 아니, 조반에 가야 돼 더 바르르 바르르, 언더 유넥스, 어서 유넥스, 어서 갑자기 유넥스가 생각나지 노루, 크로스 오케이 노루, 크로스 오케이 노루, 크로스 정한 거 보자 스레스, 무리 스매싱 스레스 스레스 뭐야, 우리야? 드라이브 컨트롤 붙이고 안태형 스매싱 에이 안태형, 안태형 스매싱 컴온 라켓은 아트록 77프로 쏘, 쏘, 쏘 푸싱 야 트로트 같은 스매싱 푸싱 드라이브 스매싱 트로트 올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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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스매싱 약한 스매싱 이제 컨트롤 준비 깔아준비 대각올리고 자 마무리 아이 컨트롤 컨트롤 바로 부치고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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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멘트해야 돼 가자 하이 후 스피트 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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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 번에 두 번 말하기 있어? 와래카라 뭐 한 거 같은데 그런 건 없다 뭐 이렇게 때리면서 뭐뭐 하고 뭐뭐 또 말했어 이거 뭐라고 했어? 한 박자 빠른 푸시 한 박자 빠른 푸시 난 계속 바람에서 띄다 그러면 파이팅 야구 다우! 야 씨 벨리에 점점 좋지 아이 괜찮겠다 우리는 2점씩 따면 돼 가자 선트롤 안 더 김유빈의 부션 드럭 유용대 스피트 부치고 아웃 선트롤 유용대 왔을게 안 더 안 더 안 더 유용대 수비 번트 안 더 번트 안 더 붙이고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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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쳐 야사아악 아웃 아웃 야 쳐 야사아악 아 다섯 개 멘트하면 돼 아웃 다섯 개 멘트하면 우리 말 안 해도 돼 이제 안 해 한 내리나 두 개만 말해야 돼 세 개만 말할까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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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사아웃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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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모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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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웃 갑자기 생각났어 야 야 아무 상관없는 얘기해도 돼? 아니 이거 너무 상관없는 얘기 야 모모타 야 모모타 모모타 드라이브를 어떻게 해야 돼 야 모모타 오케이 나 어떻게 하나 봐 나 김태리 외친다 드라이브 노 아웃 아싸 방아유리 같은 수비 로션 드라이브 길게 때려 야마구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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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샷 야마구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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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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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구찌 마무리 야마구찌 누구야? 야마구찌 누구야? 갑자기 선수 이름을 말하기로 바뀐 거 같아 생각나는 거 다 말해야 돼 제품을 말해야 돼 힐핀 힐핀 2단 수비 지고 야마구찌 들어 강철요리 수비 흰개 때리고 야야 강철요리 수비 흰개 때리고 야야 오우 야 우리 다수팟 말 안 했어? 말 안 했어 아니 2점 올라갔어? 아니야 아니야 1점 올라갔어 그렇지 신빈한테 또 살지 마요 알았어 알았어 거의 반반쪽 컨트롤 푸싱 했어 했어 반반쪽 푸싱 푸싱 괜찮아 이런 거 1점짜리 줘 나 진짜 돈 올렸을 때 집중해야지 타이밍이 늦어져 1점씩 따자 그러니까 말 천천히 하고 1,2,3,9는 말하지 말아야 돼 있어 박주벅의 네트워크 플레이 오케이 박주벅의 네트워크 박주벅의 네트워크 플레이 오케이 랠리 갈 거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야 박주권 가노니까 나왔다 뒤졌어 제솔규의 서브 아 제솔규의 아 뭘 줘 아 2개밖에 안 되는구나 제솔규의 아 제솔규의 아 뭘 줘 아 2개밖에 안 되는구나 아 아 제솔규의 암살 서브 와 아 잠깐 심판 야 야 지금 서브가 여기서 들어가는데 진짜 서비스가 여기서 들어가는데 지금 포트 제솔규의 암살 서브다 인마 이게 형 조심조해 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심판을 조심조해 주세요 미안하다 그러니까 누나들이 나 안 고른 잘못이야 알았어 알았어 아 크로스 크로스 언더 라킹 80 2탄 들고 있다가 그리고 바로 1대하고 0대승 0x 주로 주로 야 이기야 돼 이기야 돼 아 이제 때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안해 야 치고 에이 아 아 아 아 용댄 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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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댄 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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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미안 야 말아주셨으니까 더 힘드네 아 계속 둥치고 무늬기네 끝이야 지금 하나 두루 됐어 좋아 좋아 아사와사 아 왜 이렇게 따야돼 슬 컴퓨터 정남 드라이브 드라이브 아웃 컴퓨터 정남 드라이브 정남 드라이브 드라이브 아웃 아 진짜 오 드라이브 역시 김용윤이 이거 할 때부터 이상민이 여기에 할 줄 알아서 내가 입까지 맞췄다 생각해 생각해 용윤아 경근이는 무엇을 할까 자 서원 정남 오키 포싱 드라이브 아 오우 아 찍툴 뺐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이잉 하나는 동점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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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 승내내 사람 없나 이재진 정재성 재현이요 어 아 그렇죠x2 응 해봐x2 유넥스의 김재현 롱소브 롱소브 푸징 롱소브 푸징 한 번 하면 역전이야 그렇다면 난 이상민으로 가겠다 채솔규의 트롯샷 롱소브 롱소브 아웃 아웃 채솔규의 트롯샷 롱소브 롱소브 아웃 아 까비 이상민 날 쳐다보네 습관 롱소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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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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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움직였어 에이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진짜 움직였어 이거 아는데 아깝다 자 마무리 마무리 오케이 메모리 한 마디가 빠른 커트 용기 푸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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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 푸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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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걸 끝내지 말고 한마디 하고 두 번째에 끝났어요 푸짐 어 밀드 생각하겠어 푸짐 푸짐 컨트롤 대핀 컨트롤 응력 드라이브 스낵 응력 드라이브 스낵 에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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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잖아 랠리가 끝났잖아 저 강력 스네시에서 5개였어요 봐봐 종 쳤는데 봐봐 심판이 종 쳤는데 끝나면 어쩔 수 없잖아 하이 다 마셨는데 네티아 맞아라 아싸 네티아 맞아라 네티아 맞아라 네티아 맞아라 아싸 진짜 맞아버렸네 아 네티아 맞아라가 마지막이었네 진짜 맞기만 했네 안 넘어가고 우리는 이번 판 이겨야 되는데 노모로만 하고 지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래 이겨야 돼 미리 생각해놓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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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쏘십시오 이겨야 돼 그냥 쳐버려 돼 이겨야 돼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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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핀 인천컵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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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핀 인천컵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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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주고 야 미터 이상민 드라이브 하지 말라고 아 갑자기 형 진파문드 생각났다 이상민 드라이브 야비 서비스 어 스테신 융영현 드롭샷 컨트롤 아 캡필 야비 서비스 어 스테신 융영현 드롭샷 컨트롤 아 컨트롤 아 아 아니야 아 아쉽네 하나 더 했었어야 내가 쳤었으면 되는데 최솔규 잠깐만 아 현타온다 아 현타와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마 하지마 안 돼 안 돼 안 돼 그것이 현타왔어 서비스 떼어치기 라이프 온다 밀어주고 이거 됐죠 오케이 라이프 온다 밀어주고 이거 됐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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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명히 한 점 따라 올 거란 말이지 집중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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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기형 근사에서 긴장했나 저기 아 어 용벨 푸쉬 영벨 푸쉬 용벨 푸쉬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퍼트 체인지? 8점에서 해야지 11점 3세트는 11점이야? 김영현 드룹 승리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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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루 수비 노루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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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루 2개야 오케이 난 아직도 모르는구나 멜리 멋있었다 아트였다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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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도 아이고 드라이브 드라이브 아 끝내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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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싸 아 아 아 뭐야 두개야? 아 보니까 용어를 말하다가 마지막에 결정구만 말하면 끝나 드라이브 드라이브 멘토 멘토 안했잖아 근데 스매싱 아 했어요 너 안했잖아 음 했잖아 마지막에 스매싱했지 네 스매싱했지 마지막에 스매싱해가지고 음 이랬는데 이제 끝내자 이제 끝내자 1점만 먼저 빠져 지수 넣어서 야 지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장난하지마 이제 탈카스 서브 컨트롤 언동 아아 아싸 아 꺼부 띄워줘 야 시끄러 아 아 꺼부 띄워줘 야 시끄러 뭐야 안 닿잖아 마지막에 뭐라 했어 아 뭐라 했어 암튼 봐줬는데 설마 이기했어 잠시만 왜왜왜왜 아 들렸어? 아 이것도 멘토 중에 하나야 헤이 나 혼자 말하는 거 같아 왜 들고 그래 힘쓰지 말자 알았어 알았어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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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드라이브 드라이브 아 그렇지 야 이기하자 이기 오케이 한 개만 더 합시다 모전 좀 시간을 걸어내는 자 커버 오케이 시간을 걸어내는 자 커버 오케이 최설규 암살 서브 야 그거를 못 박겠어 근데 신발 신발 폴트라니까 너 우리 편이야 조심조금 해주세요 자 방금 너 벌써 여기서 넣으시는 거 나 그렇게 했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는 거 오케이 오케이 어이 스토리 갈 수 있어 마무리 어이 크로스 컨트롤 융대 융대 마무리 융대 마무리 융대 트롱션 융대 마무리 융대 수비 융대 마무리 융대 수비 수비 받아야 돼 вопрос 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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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트록스 벨살 야 아스트로스 빠쀄 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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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못하겠어 어우 낯간지러워 어우 낯간지러워 아트록스 첫 번째 연기는 아스트로스 88로 이용대의 김용연조가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한세형 라켓